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을 생각하는 뉴스 매일 밤 11시 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전세계로 뻗어있는 KBS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세계의 뉴스를 생생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놓쳐서는 안 될 명승부 이슈가 된 국내외 모든 스포츠 소식까지 하루의 스포츠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매일 밤 대한민국 전세계의 뉴스가 정리되는 이곳 KBS 보도부의 땀과 열정을 담아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